자, 이번에 보여드릴 마이크래프트는 산타가 주는 선물로 마크 깨기! 빠릿고! 자, 이 아래 보시면 우리 산타들이 우리 산타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는데 소리 한 번 잘 들어보세요. 돼지 소리가 나죠? 이런 식으로 돼지나 소, 몬스터들 이런 애들이 다 산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잡으면 일정한 확률로 선물을 얻을 수 있는데 튀어! 일단 튀어! 무서워! 일단 빠르게 튀어주고 나무 좀 캐줄게요. 얘들아, 나무 캘 시간 좀 졸아줘. 나한테 선물 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잠깐만 타임, 얘들아. 얘들, 나 때리나, 근데? 아, 나 때린다, 나 때린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나한테 선물을 그렇게 주고 싶네, 얘들아? 아! 두 칸을, 어, 선물 나왔다! 와,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선물 하나야? 이 꼬마들은 닭인 것 같은데? 꼬마 산타는 닭인 것 같습니다. 닭이다! 다 잡았어, 여러분들! 오케이, 선물 먹어주고 자, 첫 번째 선물 한 번 개보해 볼게요. 얍! 오, 흑여수 열었을 게 뭐야? 바로 지옥가라는 소리야, 뭐야? 일단 주변에 몬스터들이 없기 때문에 돌덕으로 빨리 진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로도 만들고 고기도 굽자. 오, 석탄 또 있다, 좋았어. 석탄 나이스. 가보자, 가보자. 일단 고기 이 정도로 만족하고요. 자, 산타를 더 잡아보겠습니다. 물고기들도 산타로 되어 있나? 와, 물고기들도 산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물고기는 한 방이잖아. 아, 따가! 어, 선물 나왔다! 오케이, 선물 하나 먹고 튀어요, 일단 튀어, 일단 튀어. 얘네들 근데 헤엄을 잘 쳐서 빠르다. 여기 여기서 죽여야지? 아, 너네 밖으로 못 나오지? 그렇지, 물고기 파티다, 좋았어. 선물 하나만 더! 초라! 우와, 선물 하나 안 나와서. 아, 선물 딱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선물! 과연 뭐가 들었을지. 오, 경험 실패, 좋아서. 오케이, 바로 먹어주고요. 오케이, 일단 산타들 빨리 잡아가지고 지금 양타를 하나만 얻으면 되거든요? 양산타 없네, 양산타! 양산타! 양산타 제발! 아, 돼지 산타밖에 없어. 네, 몬스터 나오기 시작하면 힘들어진다. 오케이, 닭산타. 어, 선물 나왔어 또. 오케이, 선물 두 개! 레전드? 어, 나 죽어! 실화야? 잠깐만. 어, 선물 두 개 나왔었는데 죽었어? 아, 몬스터 나온다 막 있다 애들아 아이템 받기 해줘 내 아이템 내 아이템 르르르르르르 으아 너무 아프다 선물 2개 얻었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양산타 없니? 으아아아아아 크림퍼 산타야 미친 으아아아 아 다 똑같이 생겼어 누가 넣었는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배 하나 만들어주고 배타가 또 나자 일단 튀어 일단 튀어 일단 튀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물을 개봉해 줄게요 여러분들 선물 두개 개봉해 보겠습니다 얍 제발 오 타냐몬드 뭐야 어 뭐야 저 엔더맨 엔더맨 쌌타 뭐야 엔더맨 쌌타 뭐야 엔더맨 쌌타 모임 기럭지 겁나 길쭉해 우리 더맨이 잡아야 돼 이거 개무서워 빨리 죽어 잡았다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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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고기들 물고기 어 물고기들 오케이 엔더맨 선물 줬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네번째 선물 얍 아 뭐야 유즈리스 더 쓰레기잖아 자 다섯번째 선물 얍 아 석탄 더맨이가 석탄 줬어 하지만 여기 물고기들 겁나 많이 있죠? 죽어 어 선물 하나 나왔고요 좋아요 물고기들이 잡기 쉬운 만큼 선물을 잘 안 주네 그 선물 두개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레전드입니다 선물 계속 개봉해 볼게요 여러분들 얍 어 뭐야 날카로운 뽀 레전드 자 다음 선물 가자 와 뭐야 산타셋 뭐야 새로운 아이템도 있어 여러분들 자 산타 모자 바로 장착 오케이 자 여러분들 산타 모자 썼습니다 자 산타 모자의 능력 바로바로 날 수 있다 나는 이제 신이다 나는 이제 산타의 신이 되었다 좋아 좋았어 어제 저기 슬금슬금 오는 거 바랐어 다시 자식아 어 뭐야 좀비야? 어 크리퍼다 어 크리퍼 미친 철 하나라도 캐가지고 방패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철발견 철발견 철 하나 캐주고요 좋았어 딱 하나고 바로 방패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따륵 짝 오케이 방패 장착 됐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해졌어 좀 돌아다녀 보자 아 어 나 뭐야 낙땜이 없어? 아 산타 모자 쓰고 있으면 낙땜이 없어 여러분들 좋았어 잊지 않았다 자 날아서 가보자 이예아 어어 주민마을 그렇지 주민들도 산타로 되어 있나? 아 심지어 여기 버려진 마을이야 아 일단 잠깐 침대 좀 얻자 아 침대가 너무 없어요 어 아 나 날 수 있잖아 바보야 날 수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아 또 죽었어 여러분들 선물은 그렇게 주고 싶니? 얘들아 점프샷으로 한 방이 끝나 버리죠 너무 쉽죠? 그렇지 어 선물 하나 나왔네 오케이 자 선물 또 개봉해 보겠습니다 얍 오 네데라이트 주게 레전드 우와 좋아 점점 모이고 있어 양이니? 오 선물 그렇지 양산타 선물 선물 바로 개봉 보호보 와 보호보도 떴어 오케이 식량은 진짜 충분하다 버려진 마을인데 건초더미가 겁나 많아 오 루인드포탈스 바로 상자 털어버려 오 금융갑 기속 조자 안 돼 오케이 의교속 좋고요 털 조각 그렇지 자 이제 철샘 맞추러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들 어 어 스크래톤 스크래톤 산타다 나도 할 안 들고 있잖아 왜 쏘는데 죽어 이 자식 오 바로 선물 줬어 레전드 바로 선물 개봉해 볼게요 얍 오 모류 오케이 좋았어 철샘 맞춘 다음에 이거 인첸 타면 되겠다 아 산타 모자에다 보호보를 붙일까 여러분들 오 된다 좋았어 자 보호보 산타 모자 됐고요 오케이 반짝반짝 아주 이쁘고 저식 스크래톤 자식 죽어라 어 선물 그랬어 스크래톤 선물 잘 주네 제발 좋은 거 얍 오오오오 엔더진주 리얼 좋은 거 나왔어 여러분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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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엔더진주가 여기서 나와버리네 일단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이안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 다이안 찾았다 우와 다이안 이걸 찾네 좋았어 아 근데 하나뿐이야 아 어쨌든 다이안 두 개 됐고요 철 신발까지 만들어주면은 자 완성했습니다 산타 철샤 자 지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지옥으로 자 지옥이 왔습니다 나 앞에 이런데서 태어났어 하지만 나에게 산타 모자가 있다는 사실 따라 보자 호호 어 요새 바로 옆에 있었네 오케이 자 요새 바로 찾아 버렸고요 좋았어 끔찍한 요새 발견 블레이지들만 잡으면 되는데 블레이지들도 산타로 되어 있어라나 어 잠깐만 여기 스포너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스포너 발견 어 아 블레이전는 그대로다 블레이전는 산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아 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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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오케이 10개 다 모았습니다 바로 부셔버려 이따 자 막대기 다 모았고요 진주도 다 있고 이제 돌아가면 되긴 하는데 조금 여유로우니까 한번 다이안 한번 찾아볼까 요새에서 마구마 큐브나 어 어 선물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 아 아 어 쪼개지지 잠깐만 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케이 선물 또 나왔고 와 선물 미쳤다 선물 겁나 많이 줬어 애들 선물 바로 개봉해 보겠습니다 하나 어 뭐야 스노우볼 캐논 이거 뭐야 또 새로운 무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좋았어 좋았어 뭐야 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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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레 일단 나머지 3개도 개봉해 볼게요 오 뭐야 이렇게 합쳐지네 어 다이안 나왔다 그랬지 아 레전드인데 자 마지막 선물은 아 날카로운 뽀까지 좋았어 좋았어 자 다이안 도끼 하나 만들어주고 모르띵 그 다음에 다이안 도끼에다가 날카로운 뽀 붙여주고 날카로운 뽀 한 번 더 붙여주면 날카로운 5 좋았어 공기는 10이 떴고요 자 이제 이 스노우볼 캐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능력이 있을지 가라 스노우볼 캐논 와하 아 따가 아 뜨거 아 뜨거다 자 이 스노우볼에 맞으면은 무조건 한방입니다 죽어 이 자식아 죽어 오케이 지형문 도착 자 일단 밖으로 나가자고요 자 오버월드 도착했고요 좋습니다 밖으로 나가보자고요 잠깐만 철광석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어 철광석 발격 그랬지 오케이 철광석 맞다 자 좋습니다 대장차의 작업들 만들어주고 설치 그리고 다이아 도끼에다가 네더에트 줄게 그렇지 자 겁나 센 네더에트 도끼가 만들어졌고요 자 엔더에는 8개만 만들고 가보자 여긴가요? 어 여긴가 본데?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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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어 찾았다 그렇지 예 위에부터 조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어 바로 찾았다 그렇지 아 이제 우리 드래곤이 잡으러 갑시다 가자 죽어라 크리스탈 뭐야 뭐야 어 잠깐만 엔더 드래곤 싼타 우리 드래곤이가 초대한 싼타가 됐습니다 오 일단은 수전 다 터뜨리고 빰 270 그렇지 자 이제 우리 엔더 드래곤만 남았는데 드래곤도 이거 한방에 죽는 거 아니야? 알았으노 보 야 진짜 한방이야? pledge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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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왜 저래 아 드래곤 한방이었네 네더에트 도끼 왜 만들었냐 천장 자 이렇게 해서 산타가 주는 선물로 마클의 깨 봤고요 여러분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크레임하셔데이맨! 안녕!